보도연맹 사건을 들어보셨나요? 4.3 폭동 따위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많이 잊혀진 사건이다. 분명히 저 좌팔 것들이 4.3 갖고 한바탕 놀고 나면 다시 들고 나올 소재 또한 바로 이 보도연맹 건이 될 거다. 원래 명칭은 국민보도연맹이다. 언론 보도와는 한자가 다르다. 보도는 국민을 보호하고 이끈다. 눈뜻이다. 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당시 수없이 많은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키고 보호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민간단체이지만 실제는 일정의 방공관변단체였다. 문제는 여기에 원래 가입대상은 좌익관련자들이었는데 이게 관변의 성격이 있었고 공무원들에게 실적을 할당하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입을 복료했었단다. 그러다 보니 무지랭이 농민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우익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고무신 한 켤레 받고 가입신청서에 도장 찍어주고 했던 모양이다. 심지어 10대 중고등학생을 포함해서 전쟁 직전 회원수만 30만 명이 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6.25 전쟁이 터졌고 당시 국군과 경찰에 의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이 터졌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전쟁 가운데 후방에서 좌익들이 준동을 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 보도연맹 원만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 가운데 이념 따위는 아무것도 모르는 억울한 사람들도 분명 많았을 것이다. 국회 앞에서 벌어진 민노총의 대모가 가관도 아니다. 그야말로 민노총은 초법적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실 2016년 탄핵 직후 사건의 배경을 추적하면서 민노총 산하 여러 단체의 홈페이지를 들어갔다가 기겁한 적이 많았다. 이건 노골적으로 반국가적이고 종북적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더라는 얘기다. 김일성 3대에 대한 충성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숙주인 북계의 도야지의 목숨도 남계들의 목숨도 경각에 달려있다. 쉽게 말해 다들 곧 재산날 받아 뒀다는 얘기다. 이들 숙주가 생명을 다하면 당연히 숙주에 붙어 기생하던 민노총과 같은 집단들은 아주 비참한 길을 걷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미 회원수가 백만이라는 민노총의 어디 모두가 좌빠리기야 하겠는가. 그저 회사에 소속되어 가입을 했고 그저 작은 탐욕에 눈멀어 저렇게 철부지 짓을 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주변에 민노총이나 정교조 등에 가입된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저 6.25 때의 국민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해주시라. 하루 빨리 그곳에서 탈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당시 보도연맹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우리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랑 맞는다. 넌 말이 있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